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지금 점심을 먹으러 가고 있어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마치 도리로 만드는 꽃가루를 마치다 우리 딸기 고기 골반 김밥 쫄깃쫄깃 축하드립니다 꺼내되고 부돈고 귤은 350엔이에요 진짜 많다 본격적으로 배달에 찐을때 되서 배달애밤 오늘의 주스와 이쁜게도 맛있게 먹었는데 바삭바삭 주스와 주스와 이것도 맛있겠다 이렇게 삽니다 이거는 처음 먹어보는데 그리꺼 꺼네 그리꺼 꺼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박수 진짜 예뻐 박수가 너무 예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원래 커피를 잘 안마시는데 요즘 따라 많이 마시고 있어요 오늘도 나와있는 고양이 뭐 먹지? 뭐 먹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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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있어요 새우 하지마 완전 쪼끄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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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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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가 좀 맘다 음! 뼈가 먹어봅 뭐, 맛있어? 바나나빵 달아 이 시계 가지고 싶은데 오, 이거 완전 내껀데? 할까 말까 양념장 만들 때 이리오고, 하나 봤네 고추장 조심조심 고춧가루 고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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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발수건 덮어 이 색깔로 하나 더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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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ss baj해 drought 여기에서 카어줄 히힛이 없어졌어 엄청 보인다 오 봉이 이렇게 맛있어 너무 짱 한국의 면을 많이 먹으라고 했는데 나는 이곳에 면을 먹으러 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곳은 갓에 면을 먹으러 왔어요 제가 먹을 때 많이 먹으러 왔어요 하나에 면을 먹으러 왔어요 밥도 마시는데 이름만을 먹으러 왔어요 그리고 우선은 다 같이 먹으러 왔어요 그래서 면을 먹으러 왔어요 그나저만 먹으러 왔어요 당면을 먹으러 왔어요 치즈가 너무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어 치즈가 너무 맛있어 치즈가 너무 맛있어 치즈가 너무 맛있어 모스터브 고향에 치즈가 너무 맛있어 근데 사실 2가지 맛이야 근데 2가지 맛이야 응 진짜 너무 맛있어 이쁘게 너무 맛있어 정말 맛있어 저는 아저씨가 너무 맛있어 이렇게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이 너무 맛있어 일본이 가장 좋아하는 친구 일본이 가장 좋아하는 친구 일본이 가장 좋아하는 친구 한국으로 올 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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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오랜만이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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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랑 두개 짠! 떡볶이를 사서 집에 갑니다 wishes 치를 라면을 먹으러 왔습니다 고춧가루 새우 새우 바삭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처음에 여기 와볼래 그리고 와볼래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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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연어는 오징어 상담엘 음! 정말 맛있어 치즈베리 엄청 무거워요 제거 이것은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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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깄고 있는 장르 맥주 메뉴라 랍스탄 랍스탄 페이콜 시골 리필 치즈 그러니깐 꽤 기름 지인돌 물 사 우유도 한 마마 스루와상 할인중이에요 너무 따가워